바지는 띄울 때는 순서대로 해야되요 기장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기장을 먼저 표시합니다 기장을 먼저 뜯어내고요 그리고나서 위쪽으로 뜯을 거에요 그래서 기장을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기장을 먼저 뜯었잖아요 그럼 기장을 먼저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장이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시접 2인치 주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고나서 밑단 시접을 여기 부리면 지성복이 7인치 4분의 3이거든요 7인치 4분의 3 정도 7인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7인치 4분의 3 정도 오면 7인치 4분의 3 한 1인치 정도 남죠 1인치 4분의 1 정도 줄이는데 양쪽으로 안 줄이고 안쪽으로만 줄여 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데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위질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만두가 잘라줍니다 이렇게 깐지게 안 그려졌으면은 가위로 이렇게 가위가 더 정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기장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이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꺾을 때 좋아하라고 이렇게 변시해 놨고요 지금 엉덩이서는 참장만 하는 거에요 제가 지금 엉덩이가 얼마냐면은 딱 맞게 됐을 때 38입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장만 하시라고 이것을 일단 뽑아놨고요 그래서 일단 빼내겠습니다 빼내고 이 허리사는 있잖아요 나중에 뜯으면은 이 허리사는 맞춰줘야 되겠죠 이 허리는 정확하게 되니까 어디서는 맞춰주고 뒤쪽으로 빼든지 앞쪽으로 빼든지 이 주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주름을 빼는데 1인치 2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주름이 근데 이 앞쪽으로 빼도 되고요 뜯어서 앞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4군데를 잡았을 때 재봉선은 일자주머니인가요 재봉선을 잡을 때 뒤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뜯을 때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쪽을 뜯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쭉 뜯을 겁니다 지금 밑단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맨 처음에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을 할 때는 이 1인치 4분의 1을 줄이는데 양쪽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만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면은 주름을 지금 폈는 상태인데 뜯어서 지금 주름을 이렇게 폈잖아요 폈는데 38이에요 힐이 딱 맞게 됐을 때 4,9,36,38이잖아요 지금 38인데 여유한다면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맞는 건데 힐이 이 열량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없앴을 때 이렇게 보면은 38이잖아요 여기가 38인데 이렇게 하면은 힐이 이거 그리고 허리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완성 사이즈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가 이거 완성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완성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이면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려서 그래서 이 나오는 양 있죠 지금 이 나오는 양 이 양을 주머니를 뜯기 싫은데 그래도 좀 뜯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를 이 양이 이 양이 이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뒷판만 뜯으면 되겠네요 주머니는 이건 안 뜯고요 안 뜯은 상태에서 뒷판만 뜯을 거예요 뒷판만 뜯어서 이걸 좀 없앨 겁니다 이렇게 4분엄마 해가지고 여기도 좀 차례고요 여기도 여기도 이 정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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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터낼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앞판도 주머니도 일자주머니니까 그냥 뜯어서 다시 재단하면 훨씬 더 나겠죠 그러면은 대충 하는 것 보다는 뜯어가지고 이 살을 제대로 좀 잡아주겠습니다 뜯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름을 뺐잖아요 뺐는데 복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옛날에 맞았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줄일 거예요 줄인 건데 이 앞판에서 좀 쳐낼 거예요 이 복선을 좀 잡아서 쳐주고 뒷판은 복선이 좀 많아서 여기서 좀 더 쳐줄 거예요 근데 이 이 간격을 2인치 반 정도는 띄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안되고요 그래서 요정도 쳐줄 겁니다 완성사진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단하면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띄어 냈고요 주머니를 다시 짜기 위해서 주머니는 일자주머니에요 같이 넣고 떠나내겠습니다 곡선만 잘라주면서요 잘라내면 우라가 올겠죠 우라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바놓고 칠 때 복잡하잖아요 우라를 잘라내고 바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딱풀로 해가지고 앞판 잘라내고 앞판 여기 잘라내고 뒷판 잘라내고 완성을 해가지고 뒷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맞출 겁니다 뒷판으로 해가지고 뒷판으로 해가지고 뒷판 정말なん 왠성선을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요 뒷판하고 뒷판하고 εί혀가지고 했을때 허리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볼ahn 뒷판은 한쪽으로만 칠거니깐요. 다 뜯어서 쳐도 되는데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제거해도 곡선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죠? 워낙에 좀 살이 빠져가지고 이건 좀 규모니깐 산입니다. 그래서 1cm만 넣고 잘라걸렸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이곳에 딱 불러 나중에 오바노클 칠 때게 데리고 덜렁거리면 오바노클 칠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붙여주는 겁니다. 주머니를 짤거구요. 주머니는 일 짜니까 이렇게 짜야 되겠죠. 이쪽, 이쪽 판에는 이렇게 이렇게 짜는거죠. 이렇게 주머니는 주머니를 짜가지고 뒷판하고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판은 재단이 끝났구요.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뒷판은 주머니에서 일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옷은 보면은 입었을때 굉장히 이쪽이 커요. 그래서 이 곡선을 좀 없애주겠습니다. 허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선도 한 20쪽으로 없애서 곡선을 없애주겠습니다. 탱탱함 아이고 이ity 이리 이리 한번 탱탱함 하리 시작 정말로 이런 보수 밖으로 이리 해당 뱅 뱅 이리 앗 매기가 완성됩니다. 항상 그리는 선이 아니고 가위가 가는 선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는 영향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기도 쳤는데 이 안쪽으로 힙쪽으로 해서 허벅지 쪽으로 안쪽 허벅지 쪽으로 해서 많이 쳐낼 겁니다. 일단은 주머니를 짜고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먼저 와키 쪽에 재봉선을 재단을 해가지고 먼저 붙였습니다. 일자주머니니까 바로 위에서 눌러버릴 거에요.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눌러서 위에서 때려볼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이잖아요. 완성선입니까? 이렇게 재단해서 나버렸죠? 그러면 쭉 위에 힙을 한번 재보고요. 여기서 힙을 항상 재놔야 돼요. 힙을 안 재놓고 재단을 하면은 옷이 옷마다 주름 있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앞판에서만 이렇게 앞판 같이 줄이는 수가 있고 이 옷 같은 경우는 앞판에는 거의 줄일 거였고 주름이 있어도 뒷판으로 여유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38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면은 맞을 거예요. 위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대충. 일단 완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38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머니를 짜가지고 정확한 쌓이기를 내겠습니다. 이 바지를 고칠 때는 아주 쉽게끔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자 주머니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끔 어려운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방법대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수선할 때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대로 최대한 일을 줄여서 합니다. 여기에서 일자주머니 일자학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앞판으로 가야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죠. 그러면은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할 때 그래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같이 쭉 같이 가면 되겠죠. 상위까지 상위까지 쭉 같이 가면 됩니다. 쭉 같이 가면 됩니다. 상위까지 이렇게 이렇게 갔죠. 이거 이제 이렇게만 박으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치를 한번 놔줘도 되고 안 놔줘도 되고 조금 붙이려면, 튼튼하게 하려면 스테치를 한번 놔줍니다. 더 좋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처음부터 놔도 됩니다. 처음부터. 주머니에도 튼튼하게는 튼튼하게 했죠. 조금 보기가 좀 사나워서. 여기 끝나는 부분에. 이걸 넣고, 몸의 뒷판을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야 되겠죠. 밑에가. 밑에가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여기를. 여기 앞판이 박히면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감각으로. 만지면 하나씩 있어요. 감각으로. 안 박히면 안 되니까. 안 박히면 안 되니까. 안 박히면. 대체는 잡아주고. 지금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은 뒤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주머니가 터지지 마라구요 주머니를 넣었을때 주머니를 당기면 안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일분이 생기잖아요 항상 안쪽으로 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비빈 담배겠죠 이쪽은 저쪽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백질을 넣어주세요 낙지에 끈을 당겨서 안 잡으면 닦아낸 대로 안 잡고 안 잡으면 닦아낸 대로 안 잡고 스테치를 안 놔줍니다. 안 잡으면 닦아낸 대로 안 잡고 반대쪽도 스티치를 안 잡고 반대쪽도 스티치를 안 잡고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연스럽게 놓고 자연스럽게 놔줍니다. 이렇게 뚫어진다든가 꾸린다든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뒤를 돌려서 이렇게 하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접은색이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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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박혔으면 안 되는데요, 여기가 박히기는 안 했죠. 괜찮습니다. 여기가 박히기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뒤집어서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까지 뜯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그러는 건 노릇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구매를 하지 말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거든요. 이건 밴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밴롤에 박히면 안 끊깁니다. 안 넘어가요. 이거 밴롤에 박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 두께는 나왔잖아. 이렇게. 이건 일자로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가서. 일자로.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힙 사이즈를 내 가지고 재단할 거예요. 그 재단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단할 때에.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힐이 똑같지 않으면. 약간. 도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매를 많이 하면. 표시나니까. 두 땀만. 그대로. 박은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거든요. 그럼 표시가 안 나죠. 봤을 때. 잘 모릅니다. 표시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 가사리. 무관사리. 가사리란 말은. 일반 말이에요. 일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무관사리라 그러는데. 안쪽을 떨어지는데. 배놀이 안 박혔으니까. 자동적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배놀이 박혔으면. 이게 안 꺾인 거예요. weaken. 이렇게 고리를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okay. 열때는 항상. 밑 기치를 약간 당겨주고요. 레나에 사이 noted. 여기 까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도매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새까지 transmissions. 매овой에 일어라니까. 가는 김에 한 번에 여기서 딱 해놓고 마무리 해놓고 제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됩니다. 기판을 잘라가지고 사이즈에서 별도보리는 지금 잘 다겠죠?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쪽에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들어가기도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갔죠. 이건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한 번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만큼 중간에서 한 번 잡아주고요. 이 쪽에서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쪽에서 한 번 잡아주고 어렵게 한 번에 가다가 뜯느니 이쪽에서 한 번 잡아주고 다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로 갑니다. 됐습니다.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다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쪽에 있습니다. 던져봐가지고 여기까지 원래는 미싱으로 한 실을 끼워줘야 되잖아요. 수선하면서 거기까지 신경 쓴다면 너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아도 뒤집어 보지는 않으면 색깔 안 맞췄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그냥 본정실 그대로 하십시오. 정석대로 하려면 뜻도 같도 없습니다. 뜻도 같도 없다는 말 전라도 말입니다. 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이 거리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지금 박았잖아요. 넘겨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여기에서 너로알 하나만큼 딱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다보면은 방각이 있어서 그냥 당겨서 그냥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냥 나가도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힙박도다 내리고 이제 중석대로 재단을 해서 밑에까지 싹 그래서 박혔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겠죠. 지금 작년은 여기서 보면은 다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중석대로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허리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서 힙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재단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 재단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재단할 때 그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에 한번 잘 봐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오비도 싹 발 뭐 허리 사이즈가 애기적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서 밑곳에 짚던 허리 사이즈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는데 보면은 38인데 38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이런 좀 적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조금 키워서 이럴 때는 잘은 이런 식으로 넣는데 잘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요즘 옷들은 작기 때문에 고마들은 이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인치냐면 5인치 6인치나 되잖아요. 크게 하면은 굉장히 셜렁합니다. 요즘 옷들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서 4인치 반만 줘도 옷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처리할거잖아요. 여기서 엉덩이 좀 둘러주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입니다. 이 퇴치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거 지금 가위로 잘못하고 확 눌러버리면 가위가 휘어버립니다. 이렇게 일단은 살짝은 눌러가지고 여기가 좀 솟았죠. 여기가 이 부분 여기 일자로 되어있어.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버릴겁니다. 좀 제대로 할게요. 그러면 다른 데는 중요한 게 별로 없고요. 1인치 4분의 1을 쳐내야 되잖아요. 양쪽을 쳐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쳐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되면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고요. 여기 옛날에는 살이 많이 쪄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보면은 이 옷을 보면은요. 지금 다른 옷인데요. 이 양복 옷을 찍고 입고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평소 때 입던 옷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었잖아요. 부리도 한 7인치나 7인치 반이 좀 안될 것 같아요. 7인치 반이거나 허벅지도 좀 있고 여유도 있고 근데 이건 지금 허벅지가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허벅지를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28이 나가요. 28이 나간데 전체적으로 한 보면은 이렇게 23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24 24 24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처리했습니다. 여기로 2인치 반을 처리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도 2인치 반을 처리해야 되고 이 완성선에서 이 완성선이니까 2인치 반을 처리했습니다. 조금 좋게끔 2인치 반에 너무 많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곡선을 올릴 때 이렇게 일자로 올려버리면 너무 타이트해서 안 됩니다. 저기가 대단한테 항상 이쪽이 약간 넓게끔 훨씬 넓게끔 곡선을 자연스러운 곡선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만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기 여기 천일 거잖아요. 너무 넓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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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일정 영상 전부 왕 왕 왕 이 정도가 날라가는거죠 으 으 이 정도면 좀 자연스러워 사유일 것 같아요 그냥 앞판도 마찬가지죠 앞판을 쳐낼 때는요 이렇게 쳐내면은 앞판이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치면은 박을 땡에 쫙 늘려서 박으면 되는데 고치는 옷은 늘려서 박으면은 자연스럽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앞판 주름이 있어서 앞판도 크잖아요 지금 옆에서 쳐내줬지만은 그래도 커서 이 부분을 지금 쳐내줄 거에요 지금 보면은 2인치가 하나를 여기서 쳐낸다 그러면 몇인치입니까 지금 이거 봤을때 이렇게 보면은 봐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마 완성산이 7인치가 안나옵니다 7인치가 7인치 반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말라서 타이트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쳐내는데 뒷판체로 그렇게 많이 쳐내진 않을 거에요 여기에서 여기가 물성이잖아요 지금 물성인데 거의 일자로 올라가다 싶어요 형들입니다 일자로 올라가다 싶어해서 이 부분만 이 부분을 지금 이건 아니다는 거에요 여기도 여기도 못 쳐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를때는요 항상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보라가 달랑거리면 안되잖아요 여기 반드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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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만요 우라가 오바놓고 칠 때 우라가 덜렁거리지 않잖아요 안그러면 또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바놓고 붙여가지고 바퀴만 하면은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허벅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허벅지가 올려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 으 으 요렇게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23이 나왔습니다. 20, 24, 23이 나왔으니까 22, 23, 24 정도면 여유 있게끔 딱 막혀졌을 때 23이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라프 천수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바라프를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만들고 밑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맞으면 봐도 알거든요. 이 재봉선이 제대로 안 맞으면 옷이 돌아간 것 같이 앞을 안입고입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뒷주머니를 제끼고요. 이렇게 놓고 다리미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에 깊혀있는 부분을 싹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빼주면은 이 복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다리미의 기본이에요. 기본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리를 고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복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딴 듯이 했을 때. 복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이뻐요. 다렸으니까. 여기를 좀 다려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자주머니 같은 경우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긴 달때는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 그리고 돌아가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선. 좋으실 것 같아요. 멋지요. 여성 옷도 마찬가지고. 남성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이뻐야지. 어르신이 딱 입었을 때. 응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르신들이. 잘 배실하고. 끝나는 부분까지 딱 바래주면 됩니다. 제가 쥐었을 때. 무너에 딱 맞게 쥐었을 때. 38이었거든요. 39 반이 나와요. 그럼 1인치 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그러면 젠드로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끼어서 못 입습니다. 항상 여유분을 이렇게 주고요. 허리는 젠드로 그대로 했고요. 허벅지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4. 23 정도 됐었는데요. 24. 이 정도는 딱 맞습니다. 제가 쥐고 하고. 그랬을 때. 좀 여유를 줬어요. 부리를 보면은. 바지 부리를 보면은. 7인치 반. 7인치 반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의 바지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딱 나오죠. 엉덩이 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 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 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 손도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바지는. 엉덩이 손도 나와야만이.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딱 이쁘게 나오는데요. 입사지. 남자옷도 그렇고. 여자옷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점만 주의하시는. 되겠구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요. 크로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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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